리콘 D33-300의 라이브브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브 진입은 라이브브 버튼을 통해서 진입하고 또 해제시킬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부파인더 사용과 다르게 라이브브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컨트라스트 AF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동일한 지점을 검출할 때에도 매번 똑같은 반복한 검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아쉽고 또 약간의 워블리 현상 때문에 약간의 화면의 울렁거림을 망원 쪽에서는 약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AF 포인트를 이동시켰을 때 이동시키고 촬영을 하고 이걸 이용할 때 다시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것을 멀티셀렉터의 OK 버튼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좌측의 확대 버튼을 이용해서 피사체를 좀 더 당겨서 초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I 버튼을 통해서 AF 초점 모드를 변경시킬 수가 있고 초점 영역 모드는 부파인더 사용하고 다르게 임무로선, 와이드 영역, 표준, 피사체 추적의 4개의 AF 영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 추적에도 대응을 하고 임무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편의사항으로서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소 느리다른 측면에 아쉬움이 있지만 LCD를 보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또 DSLR 구이기 때문에 광학시 부파인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급형 DSLR로서 준선 수준의 라이브브 AF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